Hi, 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Hot Issu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음악가들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 YouTube Billionaires라고 했네요. 자, 유튜브 상의 뭐 억만장자 이런 느낌인데, 자, Billionaires, 어떤 Billionaires일까요? 보겠습니다. Remember when Sai's monster hit, 강남스타일 broke the internet in 2012? 자, 지난 2012년도에 아주 인터넷을 떠대석하게 했던 자, Sai의 강남스타일. 완전 어마어마한 히트를 썼었던 곡이죠. 기억하시나요? Back then it was an achievement to break the 1 million mark for views. 그때만 하더라도요. 그 시절, 벌써 우리가 뭐 10년 전도 아닌데 되게 옛날처럼 느껴지죠? 그때를 봤을 때, 자, 그 우리가 비유라는 거는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느냐라는 거죠. 이 마이크가 백만 선, 백만 비유를 봤다, 백만 명이 봤다라는 것 자체도 엄청난 이 기록을 깨는 게 엄청난 기록이었습니다. 자, 전세계적으로 강남스타일이 인기를 끌면서 사인은 그 백만 비유의 선을 갖다가, 그 백만 회 보기를 갖다가 이제 좀 더 넘어서는, 이 한 개를 더 이제 넘어서 가지고 그의 비디오가, 그의 그 뮤직 비디오가 첫 160일 만에 10억 비유가 된 거죠. 그러니까 10억 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비디오를 본 어마어마한 그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처음이라는 거죠. 유튜브 상에서 최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The video has since exceeded 2 billion views to keep sigh at the number one spot.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클릭을 해가지고 20억 비유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싸이를 계속해서 1등 자리에, 그 몇만 명이 봤냐, 그 몇 십만 명이 봤냐라는 그 수치의 1등의 자리에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But as other videos are being rapidly viewed by the millions. 하지만 이제 다른 비디오들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에 의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보게 됨에 따라서요. More are to join the ranks of YouTube's most viewed videos of all time. 그래서 이제 싸이의 비디오뿐 아니라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된 거죠. 몇만 비유를 넘었어? 몇십억 비유가 됐어?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렇게 막 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비디오들이 속속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아주 그 제일 많이 시청한 비디오의 그런 랭킹에 더 많은 이제 그 뮤직 비디오들 혹은 비디오들이 이제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And what Rolling Stone calls the billion view club. 그래서 십억 비유를 달성한 클럽이라고 일명 그 뮤직 잡지가 되겠죠. 음악 잡지 Rolling Stone에서 이제 부른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요. billion view club에 든 노래들을 볼까요? 영광의. With Khalifa's See You Again 이란 노래도 있었고요. Justin Bieber's Sorry, Bruno Mars, Uptown Funk. Have been watched more than two billion times. 자, 십억이 정말 너무너무 놀라웠던 시절이 불과 몇 년 전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이십억 번이나 본 비디오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Other songs like Adele's Hello, Maroon 5's Sugar, and At Shiren's Thinking Out Loud. 자, 또 다른 노래도 있습니다. Adele의 Hello, Maroon 5's Sugar, 그리고 At Shiren의 Thinking Out Loud. 밖으로 생각하기 뭐 이런 노래들이 십억 비율을 넘어선 그런 노래들입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대단하죠. Psy의 두 번째 노래 젠틀맨도요. 35위에 랭킹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십억 비율을 넘긴 숫자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제는 2 billion 마이크를 넘은 그런 노래들도 있기 때문에 35위밖에 하지를 않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billion click을, 비율을 일으켜낸 YouTube billionaires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